지난번에 우리가 인스티튜트와 미닛맨 사이에 좀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인스티튜트는 여기에 있는 박사님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핵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미닛맨은 그거를 납치한다고 오해를 하고 미닛맨이 출동해 있는 상황이에요 인스티튜트가 원래 납치단체처럼 오해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납치단체로 오해를 하고 있을거란 말이죠 무슨일이야 나의 지원을? 음... 약간 이 친구는 내가 인스티튜트와 같이 싸워주려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거 같은데요?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그죠?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죽이지 마요 하... 아니 지금 말은 자기가 다 하자고 해놓고 어때요? 이렇게 하실래요? 물어보면 뭐가 달라 일단은 기다리세요 음... 절대 싸우지 마세요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말을 들을 생각을 안하는데요? 우린 공격하지 않을거야 오해? 그래 이건 오해야 이건 오해야 친구야 오... 좋아 뭔가 설득이 되고 있어요 어? 잘못돼도 괜찮나? 이건 뭐지? 그래 어디서 총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뭔가 불안하긴 한데 여하튼 밑에 강아지 나오는거 봐 아 일단 공격을 안하겠대요 오케이 좋았어 뭐야 누구랑 싸우는거야 뭐야 얘네들 또 뭐야 너랑 뭐야 아 너네 뭔데 얘는 또 뭐야 아니 코스워스같은 애들이 왜 갑자기 나를 아 이거 안싸울줄 알고 나는 슈트도 안갖고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일이야 야 미니맨들 날 안도와주냐? 얘 얘야 장군님이 집 맞고 있는데 너네 뭐하는거야 야 미니맨들 야 어이없네 이거 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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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어디가 죽어라 죽어 죽어라 어이가 없네요 미니맨 녀석들 삐졌다 이겁니까 그래 뒷걸음질 치는게 좋을거야 아무튼 조만간 미니맨 녀석들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장군이 공격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앞으로 저녁날까지 휴가 취소야 자 앞서 인스튜디오트가 데려가려고 했던 박사님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봅시다 어 들어왔는데 지금 신스들이 이미 안에 들어와 있었네요 밖에서 뭐하는거야 미니맨들 바보들 아냐 여튼 네 지금 신스들이 여기 있고 신스 책임자인가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박사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박사님 이미 겁을 잔뜩 먹었어요 지금 우리 박사님이 해치라는게 아닙니다 어 우린 대화하러 왔어요 박사님 음 으흠 네 인스튜디오트가 완전 납치단체를 오해받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위협하기는 좀 아닐 것 같구요 확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해봐보자 그렇지 음 침착해볼까 침착 그렇지 오 됐다 나이스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지 정중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어 뭔가 얘기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너 좀 가만히 있어봐 너 겁주잖아 지금 너 좀 가만히 있어봐 너 겁주잖아 지금 어디보고 얘기하는거냐 근데 사실 인스튜디오트가 기술력이 되게 좋기때문에 연구실 좋은 연구실 줄 수가 있겠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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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라고 해볼까 그렇지 어허 말이 통했다 나이스 된건가요 내 일일은 여기서 끝난건가 뭐야 쉽잖아 말로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파우더에게 말을 걸래요 말로서 전쟁을 피할 수 있었군요 아들아 아빠가 또 문제 해결하고 왔다 이상하게 아빠가 아들의 심부름 하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자 왔다 으흠 으흠 어 벌써 데려왔어? 오오오 확실히 실력있는 박사님이었나봐요 우리가 데려온 박사님이 좋아좋아좋아 또야 또 심부름이야 아니 아들내리 나를 뭘로 보는거야 도대체 어? 공표한다고요? 어떻게 한사람이 말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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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ㅎ 를 그 양 랜 이 윽 에 우 님 랜 제 일 랜 이렇게 그냥 녹음을 한다고? 뜬금없이? 뭐 아 내가 연설 내용을 정할 수가 있어요? 뭘 해야되지? 선택지 다시 보여줘봐 아 무슨 내용을 해야되지? 어쨌거나 이 친구들의 과학기술은 커몬레스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미니맨 세력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거란 말이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쵸 으흠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그정도가 딱 희망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보장했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밝을 거야? 어떻게 밝을지는 몰라 밝을 겁니다 아들 아빠 녹음 다 했다 갑자기요? 그래 말공공이 좀 맞자 그래 하핰핰 밖에는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으니까요 하핰핰핰핰핰 으흠 설마 나에게 또 뭐 라디오 부품을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건 아니겠지 빠더야? 왜 불길한 느낌은 틀리진 않을까요? 아들이 원한다는데? 아빠가 해줄 수 있어? 간다! 여기가 라디오인 것 같은데? 장비 슬롯 활성화 장비 슬롯 활성화 아하 최대출력이 안나온다고 어떻게 해야되 그러면 이 슬롯에 장비품이 일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이 달린 부품 튜브가 달린 부품 버튼이 달린 부품 버튼이 달린 부품을 설치해보자 그리고 여기에는 튜브가 달린 부품 그리고 여기다가는 다이얼 맞냐? 이게 아닌가봐요 순서가 딱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보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다이얼 다시 넣어보고 어? 이렇게 반응이 있구나 맞는거 설치하면은 이렇게 마..맞는거 설치하면 반응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튜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당연히 버튼이 달린거겠죠? 좋았어! 최대출력인가? 바더에게 돌아가세요 우리 아들내미한테 돌아가라는데 아들내미 어딨지? 아들아 아빠가 해냈다 어? 여기는 뭐야? 여기 또 처음 와보는데요? 이건 뭐지? 반응로? 아들 지금 반응로 안에 있어? 아들? 여긴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위험해보이는데? 아들? 여기 뭐야? 핵발전기구나? 여기가 지금 아들아 왜 이렇게 위험한데 와있어? 얼굴 왜 검은 새끼야 왜 저래 검은 얼굴 뭐야 버그인가? 버그같죠? 깜짝이야 갑자기 흑화한 줄 알았어 그래요 아들아 넌 절대 교장선생님 하지마라 지겹네요 내가 들어가야돼? 아들내미 이렇게 안받는데 무서운 사람이네 열어보겠습니다 핫 잡 잡 문 닫아야 되는거 아냐 이거? 어? 아 단말기 방사능 반응로 방사능 수준이 높습니다 출입전 현재 방사능 수준을 확인하니 바랍니다 방사능 수준과 관계없이 적절한 방호수단을 강구할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이러면은 시작하면 되니? 시동 오케이 문 닫혔다 구우우 우와우 자 이제 뭘해야되지? 아들? 응? 약간 버그 걸렸어 지금 이게 이상한데요? 하하하하 그 디렉터에 스퀸이니드 미킹이니블바 하우스 아 아 벌써 내가 국장이라고 총 한발 쏘지 않고 인스티트 를 접수했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인스티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고쳐야 되는거죠 감독회로가서 차기 국장의 파워를 보여주도록 합시다 에헴 내가 이제 국장인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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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만 말해 으흠 그렇구만 누구인가 오호 오호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건가 방어를 해야되냐 생활을 개선해야되냐 인스티트의 목적이 뭔지 부터 물어봅시다 브라더 후드 오브 스틸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면 어차피 부딪쳐야되고 어차피 둘중에 하나 사라져야되는 상대라면 폭력은 최소한으로 그래야 이제 전쟁의 피해도 적을거니깐요 전쟁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자 그래 커머루에스를 파괴하는건 아니야 훌륭하군 엘리 아들아 무슨 뭐 대통령된거 같애 끝이야 끝이야? 하여튼 회의가 끝났고 우리 아들내미가 나 찾는다니까 또 아들내미도 보러 갑시다 아들 여기서 뭐해? 걸어오고 있었어? 어어 근데 우리 이런데서 얘기하는거야? 그냥 뭐 답정너던데? 지들끼리 그냥 결정 다 해놓고 어떻게 할깝쇼? 하는데? 그니까 어차피 너네가 결정해서 나한테 동의를 구한거잖아 아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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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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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쳤잖아 내가 레일로드와 협조 해갖고 여기 왔다는게 그래서 레일로드 이제 나와 그니까 으음 한번 그건 맞어 그렇겠지 그렇지 뭐 얘기하는거야 지금 레일러드도 파괴하라구요? 아니 전쟁을 몇개를 하라는거야? 전쟁은 꼭 지금 해야돼? 큰일났구만 큰일났어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브라우스워드 오브스틸은 겁나게 큰 세력이고 병사들도 다 이렇게 막 이따만한 슈트 입고 다녀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야 굉장히 빡셉니다 하지만 레일러드 그때 우리가 봤던 레일러드는 그냥 하수구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몇명 안되는 애들이 그냥 속구장난하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레일러드를 빠르게 처리를 하고 브라우스워드 오브스틸과의 전쟁을 열심히 대비를 하는게 우리 지금 내릴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파워아머 챙기고 총알도 좀 챙겨서 레일러드 데스데모나를 처리하러 가보도록 하죠 그때 만났을 때는 참 친구처럼 잘 대해줬지만 이렇게 또 다시 적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럼 옛 친구를 배신하러 가볼까? Grrr 에요 hex 너 여기서 procurement 이거 Uh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